자 그러면 우리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 여기 있는 코드는 자 보시는 것처럼 create server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서버 한 대를 만들어요 자 구체적인 문법은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만들면서 그 서버가 이 컴퓨터에 리스닝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port라는 변수를 전달했는데 그 port는 1337번입니다 그리고 hostname을 전달했는데 127.0.0.1이에요 자 hostname은 이 컴퓨터의 ip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node.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만들고 그 웹서버가 1337번을 리스닝하도록 시키는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127.0.0.1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응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결과는 여기 있는 어 이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를 어 응답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가 이 코드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노드 그리고 웹서버.js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 c 를 누르시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컨트롤 c 하셨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 러닝 at http 127.0.0.1 130 1337 이라고 되어 있죠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컴퓨터로 접속하는 접속 중에서 127.0.0.1 이라고 브라우저에다가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했고 그리고 그 뒤에 1337이라고 입력한 접속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카피해서 제가 주소창에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접속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lite.0.0.1 130 1337 로 했을 때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주소를 1338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컨트롤 c 다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1338번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로 브라우저로 다시 들어가서 접속을 다시 시도하면 현재 포트가 어떻게 돼요 1337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7을 8로 바꾸고 접속을 해보면 헬로월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문법들이나 어떤 동작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미스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교양을 이번 시간에 얻었으면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것이고 그건 이제 우리 수업 뒤로 갈수록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드.js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설명할 때 제공하는 코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노드.js는 파이썬, 루비, 자바 이런 언어들처럼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노드.js가 신경 쓰고 있는 분야는 바로 서버 쪽에 위치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게 서버로 들어오는 요청을 응답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점에 노드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